저, 알아듣으셨죠? 자, 갑니다! E&B를 볼까요? 네, 박수 여러분! 준비해주세요! 여러분, 반갑습니다! 온진만 어쩌다도 이념이랄 사랑하는 이모를 만나일까 혼자 기다렸지 이래 사랑하는 이모를 만나일까 사랑하는 이모를 만나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백년 인생이 달려가 그런 걸 얼마나 커서 이 길을 잃지 못해 얼마나 산다고 바구 바구 노력해 사랑하는 이모를 삼보 없네 이 길을 백년이 오면 너너너네 사랑하는 이모를 만나일까 사랑하는 이모를 만나일까 사랑하는 이모를 만나일까 soci요 사랑하는 이모를 만날까 아하 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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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